첫번째 강화템 요음우의 악령검 두번째 아이템 얼어붙은 주먹 아 이건 pbe서버 인게임 영상이구요 지금 현재 pbe서버에 추가된 오르네 새로운 걸작 아이템 두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아이템 보시면은 아직 능력치는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요음우가 이제 걸작 아이템이 없었거든요 일단 요음우의 유령검이 추가가 됐구요 두번째 얼건 얼어붙은 건틀릿도 추가가 됐습니다 오르네 새로운 걸작 아이템 두개가 추가되었는데 하나는 요음우의 유령검 또 하나는 얼어붙은 건틀릿 이 두개가 오르네 걸작 아이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모자를 쓴 이유는요 갑자기 멋부린 것도 아니구요 웃기려고 그런 것도 아니구요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 머리를 항상 짧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발소로 갔다 왔는데 제가 미용사 이모한테 말했어요 아 바람이 불어도 머리가 날리지 않게끔 시원하게 자라 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튼 안구 정화를 여러분들의 시력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력 보존을 위해서 요음우의 유령검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 일단 요음우의 유령검에서 공격력이 20 상승입니다 상승 요음우의 악령검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 기본 공격력에서 공격력이 20이 올랐구요 이게 좀 중요해요 아래 툴팁 물리 관통력이 25입니다 원래 유령검은 18 관통력이 물관 물관 물관이 7이나 플러스가 되는거에요 7이나 플러스 제가 알기론 이제 이걸 왜 만들었냐 이걸 왜 만들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음우 업그레이드 해서 뭐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강화팀을 들어가야되요 강화팀 이게 뭐냐면 제드탈론 퀸 이 세챔프는 제가 알기론 3일체도 안가고요 무대도 안가고요 심연해가면 안가고요 존야 안가고요 구원 안가고요 라중모 안가고요 불꽃망토 솔라리 이게 다 안가요 그러니까 템을 업그레이드 할게 없는거야 업그랄 템이 없음 이제 오르는 지금 패시브가 바뀌어서 템 업그레이드하는 시너지가 너무나도 좋은데 제드탈론 퀸 이 세챔프는 어 뭐 드락사르 요음우 라위 이런 것만 가지 이런 템트리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르는 팀에 있어도 업그랄 템을 가는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음우의 유령검을 추가해준거 같습니다 제드탈론 퀸 같은 약간 뭐 방관 플러스 뭐 암살참프들을 챙겨준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패치 어 이거는 정말정말 좋은 패치죠 우리 팀에 제드나 탈론이나 퀸이 있을 때 어 걔네들이 이제 방관을 올려줄 수도 있고 AD를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라이어 측에서 오른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티가 납니다 진짜 세세한 것까지 버프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자 이제 추가가 되는 두번째 아이템 얼어붙은 주먹 원래 얼어붙은 건틀릿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얼어붙은 주먹이 되는거에요 암어가 95 원래 얼건은 65 암어가 30이나 추가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이거 쿨감은 똑같고 고유 지속효과 주문검 얼건 터지는거는 똑같습니다 또 이제 버프되는게 만화가 500에서 700 만화가 200 플러스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즈리얼이나 오른 본인 어 이 얼건 같은 경우에는 오른도 약간 마찬가지로 아까 템트리를 보면 오른이 갈만한게 시면에 가면 오른 여기 중에 가는 템이 시면에 가면 하나거든요 오른은 태양불꽃망투도 안가기 때문에 시면에 가면 하나인데 이제 얼건이 추가가 돼서 템트리를 좀 유동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쉴드가 삭제돼서 제가 이제 얼건 얼건은 안가고 얼심 갈려 했단 말이에요 쉴드가 삭제되었고 오른의 탱킹력이 그만큼 이제 너프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제 얼건 못가겠다 이제 무조건 얼심 올려야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얼건의 그 강화템이 나와서 이게 얼심이 얼심 암호가 100이기 때문에 이제 얼건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95거든요 이제 패시브가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약간 템트리 측면에서도 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뭐 개발자 어 피셜 같은 거 이제 막 시청자분들이 제보도 해주고 제가 이제 뭐 사이트 뒤져보면서 봤는데 다른 다른 아이템들 추후에 추가될 수도 있답니다 다른 아이템들도 추후에 추가가 될 수도 있답니다 어 이건 진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워머그 제 개인적으로는 워머그 강화템이 나왔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쉴드가 없어져서 진짜 물몸 될 것 같거든요 워머그 이제 상위템이 나오면 이제 체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느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 일단 얼건이 나왔고요 뭐 요무도 나왔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된 오르네 새로운 걸작 아이템 어 두개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이제 제가 할 거는 어 어 저번 영상에 댓글이 1400개 달렸습니다 다 답글을 했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댓글이 1400개 달렸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렸는데 저번에 영상에서 댓글 1400개 중에 가장 저한테 많이 한 질문 3,4개 뽑아가지고 제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어 첫번째 오른 패치하는 이유 일단은 지금 오르니 새 시즌에 엄청난 뭐 버프인지 너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 두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어 저번 시즌 딜러 탱커들 개 고통스럽고 막 어 도벽 개사기에 어 이런 시절 있었고 이제 중반에는 뭐 집공도 있었지만 아트록스 이렐 리메이크 개사기 개사기 이제야 또 중후반 쯤에 정복자 출시 탱커 GG 아 물론 탱커들도 살짝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휘관 신즈드 지휘관 신즈드 이때는 1티어 맞았어요 하지만 지휘관이 금방 너프되고 너프되서 안되니까 삭제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바로 신즈드 또 꼬꾸라지고 정복자 아트록스 정복자 다리우스 다리우스가 막 대회도 나오고 진짜 거의 말도 안되게 부르저 시대였죠 탑은 그 후반에 뭐 싸이온 우르곳이 재발견 이제 그나마 이제 숨 그나마 숨을 쉬었는데 솔직히 이게 제가 탱커 유저로서 약간 징징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시즌 전반으로 보셨을 때 뭐 콩콩이 강전기 도벽 강전기 뭐 아트록스 이렐리아 리메이크 뭐 지휘관 잠깐 좋았지만 중후반에 다시 정복자 나왔고 뭐 시즌 9 후반에야 숨을 좀 쉬었지만 저번 시즌은 아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탱커는 거의 2,3티어를 전전했다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엇이 저번 시즌에 탱커를 아예 죽여놨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탱커를 좀 상향을 해준다 위에 오른을 패치해주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저번 시즌이 너무 탱커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 탱커를 좀 상향을 해준다 라이엇이 아 탱커 유저들 저번 시즌 너무 심했어 인정할게 조금 버프해줄게 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오른을 패치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유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오른을 심지어 오른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만지면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들은 열심히 패치를 하는가 바로 스킨이 나올 때가 되었다 라이어특이 있어요 라이어특 스킨 나올 때 패치해줌 약간 이런게 있어요 스킨을 이제 오른이 출시된지 한 1년이 됐고 스킨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오른 나옵니다 오른이 사냥이죠 사냥 뿔이 있기 때문에 뭐 루돌프 오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스킨 이게 아마 솔직히 제가 위에서 막 어 힘들게 설명했던 뭐 콩콩이 강전기 도벽 강전기 뭐 아트록스 이렐리아 이거 다 개소리고 솔직히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조금 더 신뢰도가 있지 않나 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궁극기 쓰면 어 막 루돌프가 썰매 끌면서 그거를 오른이 칠 것이다 약간 이런 약간 학계의 정설이 많은데 제 생각에도 약간 스킨을 팔아먹으려고 오른을 약간 버프하거나 패치하고 있지 않나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오른 기가 막힌 스킨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그리고 어 저번 질문 어 탑4정도 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른 버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가장 많았어요 1400개 중에 이게 1위였어요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오른 버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패시브 버프 Q 버프 E 버프 E 버프 뭐 기본 스탯 버프 버프지만 그리고 W 데미지 상승 버프죠 하지만 쉴드 삭제 쉴드 삭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진짜 크긴 해요 이게 뭐 패시브 Q E 뭐 데미지 상승 좋아 그리고 뭐 저지 불가 추가 좋아 오케이 좋아요 이거 진짜 클 거예요 이거 감이 안 잡혀 이게 쉴드 삭제라는 게 오른의 그 탱킹의 약간 원동력이자 약간 뭐 그런 거거든요 역광강도 되고 타워 다이브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옳으니 좋았던 점이 사라진 거죠 어떻게 말하면 아 맞다 그것도 있어요 궁극기 너프입니다 이게 뭐 뭐 슬로우 이런 거 너프인데 어 이것도 체감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쿨타임은 멀쩡하니까 뭐 너프기 너프인데 분명히 체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쿨타임은 멀쩡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 그렇게까지 체감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 버프는 아닌 거 같아요 물론 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와 이거 옳은 싹버프다 옳은 이거 1티어인데 이 정도는 이제 아니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옳은 버프보다는 옳은이 변경됐다 약간 이 표현이 맞는 거 같습니다 뭐 버프 축하드린다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 감사하게 적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엄청난 버프는 아니다 물론 긍정적인 음 패치도 있지만 막 와 이거 옳은 개 1티어 옳은 사기 챔프 옛날에 옳은이 돌아왔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 음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두 번째 이게 2위에요 가장 많은 댓글 아 쉴드 너프 개호바다 저지불가 난 싫어 난 쉴드가 나아 그냥 이거 리메이크 패치 안 됐으면 좋겠어 가 2위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음 쉴드 없어지는 거 이거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죠 근데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옳은 개구리다는 거야 이게 팩트에요 개구려 지금 쉴드 있어도 구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대회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대회랑 솔랭은 다른 게임 대회랑 솔랭은 다른 게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쉴드 있어도 구려 어 대회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답이 없어요 그니까 뭐 쉴드 너프 마음 아파요 근데 저는 차라리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재 옳은 지금 진짜 답도 없어요 저도 진짜 겨우겨우 다이아 2티어 지금 막 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고 마스터는 꿈에도 못 꿉니다 그정도로 지금 성능이 성능이 구리다 지금 이렇게 썩을 바에는 차라리 라이엇에서 파격 패치 이제 계획중인데 차라리 이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라이엇이 아 옳은 너무 구리네 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저는 찬성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옳은 유저분들이 배불 배부른거야 여러분들 옆동네 어? 옆동네 엠마 제라스 장인 남부정 가렌 장인 패치도 안해줘 야 진짜 톡 까놓고 말해서 엠마님 남부정님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어 제라스 가렌 패치도 안해줘요 이거 옳은 지금 어? 옳은 배부른거야 신경써주잖아 어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분들 눈물 흘리고 있어 까먹었어 와 볼리베어 뭐 트린다미어 어? 하이머딩거 까먹었다니까 까먹었어 여러분들 이게 낫다 이게 지금 옳은 유저분들이 배불렀어 지금 뭐 지금 뭐 구리다 낫다가 아니고 지금 구린 상태에서 패치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라이엇이 옳은을 이제 신경을 써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배부른거에요 지금 좋다 나쁘다 어차피 패치 안되면 5티어에요 정신 차려야돼 어?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차라리 패치돼서 제가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갈만한 이제 건수라도 있잖아 야 제라스랑 가에는 건수도 없어 그냥 카운터 만나면 져야돼 지금 어차피 5티어이니까 차라리 패치가 반갑다 어찌됐든 뭐 쉴드를 없애던 뭐 궁극기가 좀 너프되던 어차피 W 쉴드 없앤만큼 스탯이나 Q, E, W 데미지를 버프를 준거잖아요 다 버프하면 또 이게 너무 OP여서 못써요 뭐 솔직히 옳은 이게 말씀드리는게 뭐 쉴드 플러스 저지불가 불가를 달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저는 노양심이라고 봅니다 이건 솔직히 노양심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른 유저분들 쉴드 플러스 저지불가는 양심이 없으신 겁니다 이거 못해요 이거 필벤이야 픽 못해 여러분들 그건 사기에요 쉴드랑 저지불가는 사기였습니다 사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패치를 해주는게 낫다 어 쉴드가 삭제된 만큼 다른 부분은 어 버프를 해줬으니까 차라리 저는 어 패치를 굉장히 반기는 편입니다 세번째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급하게 촬영하느라 제가 저번 영상에 패시브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그럼 기존 패시브는 삭제에요?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셨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 R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존 패시브 있죠 그 아이템 만드는거 이거는 유지에요 유지 그러니까 패시브가 변경이 아니라 추가된거에요 어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 그 그 PBE 소식 듣자마자 자다가 일어나서 좀 약간 설명을 좀 약간 설명을 잘못했는데 기존 패시브는 삭제가 아니구요 기존 패시브 아이템 만드는거 유지고요 패시브가 추가가 된겁니다 추가 그러니까 신규가 이제 근데 그냥 버프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세번째 질문은 이게 3위였어요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올려서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 서폿 오른각? 어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 서폿 오른이 부활하는거 아닌가요? 패시브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게 서포터로 오른을 갔을때 이제 메리트가 어느정도 생겼거든요 원딜이나 뭐 탑이나 미드나 정글이나 아이템을 이제 무료 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로서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저지 불가 롤백 이게 뭐냐면 그램 뉴 하드 카운터 뭐 불츠나 뭐 노틸러스 같은 그램 뉴 하드 카운터 진짜 나올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불츠가 그램을 딱 땡기잖아요 그럼 오른이 그냥 대신 맞으면서 W를 써요 그럼 저지 불가라서 그 끌려가지 않구요 노틸도 마찬가지 이게 그램 뉴 하드 카운터로 오른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라인전 구도에서도 그 집을 안가도 아이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지력도 어느정도 되고 뭐 데미지도 상승됐고 6레벨 싸움 오 개사기 오 이거 충분히 저는 솔직히 탑오른도 오른이지만 서폿오른도 저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폿오른도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안할거에요 탑만 할거지만 서폿오른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긍정적인거 같아요 나올 만합니다 이거 제가 까먹고 깜빡했는데 질문 많은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아이템 강화를 하나 해주는데 만약에 뭐 3위 무대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으면 뭐 강화돼요? 이것도 진짜 많았어요 이 질문 되게 많았는데 이건 제가 답변해드리자면 제가 테스트할때는 먼저 산거 먼저 산게 업그레이드 되있어요 됐었어요 그 현솔이가 야스호를 했는데 3위일체를 먼저 샀었어요 근데 3위일체랑 무대가 있었는데 3위일체가 먼저 업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직 밝혀진 툴팁이 없어요 아직 밝혀진 툴팁이 없고 그 제가 테스트할때는 먼저 산게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고 아직 본섭에 적용도 안됐고 밝혀진 툴팁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질문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할때는 먼저 산게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밝혀진 툴팁은 없어요 이게 확실한건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강화같은 경우에는 질문은 거의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드립니다 페이스북 제가 솔직히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해서 답글을 안 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서 보고 유입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다 봐요 보시면은 제가 유튜브 관리는 진짜 개빡세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찍는 사이에 한 30개 달렸네요 제가 댓글이 1450개 달렸어요 제가 1400개까지 다 달았거든요 지금 영상 찍는 사이에 벌써 댓글이 또 한 30개 추가되는데 제가 보시면은 하트도 다 드리고요 댓글도 하나하나 다 달아드립니다 댓글도 다 하나하나 달아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어 게리형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달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그 영상 댓글이 너무 많아져서 저 전 영상 댓글 그니까 바로바로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편집도 해야되고 이제 방송도 해야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늘릴 수 있지만 제가 최소한 2,3일 안에는 어 달아드리려고 노력 어 노력하니까 어 여러분들 궁금한거 있으시면 어 게리형 유튜브 오셔서 댓글 다시면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페북 친추 하셔도 페북을 안 봐요 제가 페북을 군대에서도 안 했어요 지금은 페북 지금 홍보 때문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페북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게리형 유튜브 오셔서 이제 뭐 댓글 다시면 제가 2,3일 안에 제가 달아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른 챔프들 어 아마 보고싶으신 분들 뭐 마오카이 마오카이 상향됐죠 마오카이 상향됐고 뭐 여러가지 뭐 싸이온이나 우르곶 영상 보고싶으신 분들이 많을텐데 지금 오른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오른이 너무 계속 빠르게 패치돼서 지금 조금 당분간은 좀 할 여력이 좀 없어 보여요 지금은 이제 뭐 오른 PB에서 패치되는 것도 지금 공부를 해야되고 계속해서 숙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뭐 마오카이 상향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해야될 것도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차차 어 기다려 차차 올릴 거니까 어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튜버로써 어느정도 자리를 잡게 이제 해준 챔프가 오름이고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마오카이 상향이나 뭐 뭐 싸이온 우르곶 뽀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차 올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어 좋을 거 같다는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리형 유튜브 구독과 어 생방 스트리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